원형 경기장과 검투사 로마 대회 화재 이후 네로는 화화 찬란한 노모스 오레아를 세웠다. 황금금전을 세웠다. 네로가 불 질른 건 사실 아니죠. 불을 끄라고 명령을 했고 고향이 있었고 그게 오해를 받은 거죠. 네로가 나쁜 인간이 돼야 베드로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사기극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한 거죠. 그게 바로 영화 커버디스라는 사기극의 실체입니다. 네로가 죽은 뒤 이 궁전정원의 인권념부터에는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건설됐다. 현재 이탈리아어로는 콜로세움이 영어로는 통상 콜리세움이다. 로마에는 몇 개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지만 관객이 늘어남에 따라 더 큰 시설이 필요해졌다. 건물 중공을 축하하는 대규모 검투대가 알렸다. 검투사 길에 글라디에이터죠. 싸움 위에도 검투사, 맹수와 사토 그리고 어마어마한 물을 가둬놓은 뒤에 펼친 모의회전 등 100일 동안 펼쳤다. 그 콜로세움에서 회전을 실제로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싸우는 것처럼. 2000년에 공개된 러셀크로 주연의 영화 글라디에이터 검투사를 본 일들도 있을 것이다. 싸움에 이긴 검투사가 상대에게 최후의 일격을 갈 때 관객이 주먹을 주고 엄지를 아래로 향하면 죽여라. 반대로 엄지를 위로 향하면 잘 쐈다는 칭찬으로 상대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아까 언론 재판이 인민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어로는 Thumbs Down이 부결을 Thumbs Up이 찬성을 뜻하는데 이 표현은 여기서 생겨있다. 지금도 OK 의미로 엄지를 위로 향하고 틀렸다는 경우는 아래로 향하면 때로는 야유까지 보내기도 한다. 이 표현은 현재 비즈니스에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서 The Project Has Got The Thumbs Up은 이 프로젝트 계획은 승인되었다는 말이다. 반대로 Our Proposal Got The Thumbs Down이라고 하면 우리의 제안은 부결되었다는 뜻이다. Turn Put Turn One Thumbs Up은 엄지를 위로 향하다는 승인하듯 창산하였다고 Put Turn One Thumbs Down은 거보다 반대란입니다. 그런데 최근 엄지를 위로 향할 땐 죽여라는 뜻하고 아래로 향할 땐 잘 쐈기 때문에 살려주라라고 의미한다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어 표현도 바뀌게 되는 것일까? 흠 흠 흠 흠 흠 흠 흠